아, 싸우다. 어, 뭐야? 어, 뭐야? 여기 누가 있어요? 뭐야? 여기 누가 있어요? 아직. 아, 잠깐만. 왜? 진짜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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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? 뭐야? 왜? 왜? 터졌다! 지효야 터졌다! 텅텅 텅텅텅이야! 알았을 수가 없지? 지효 언니, 뭐하는 거야 언니 왜 그래요? 언니 왜 그래요? 언니! 야, 지효야. 야, 이거 그 정도 터져 여기는. 아, 나 지효 언니. 아, 나 지효 언니. 아니, 그게 아니라 언니 왜 그래. 언니 괜찮아요? 언니 왜 그래요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술 마셨어요? 자, 정수빈 감독님 탈락. 아래 내부 정보 발사 금지. 아니, 난 속진 오빠까지 괜찮은데. 그치, 원래 우리 작전이야. 아, 저는 하하 형 봐. 한 번 봤을 때 울었어. 지효 오빠가 어딨네? 한 번 봤을 때 울었어. 우리 작전이 했다. 같이 울었어. 으팀. 아이, 재수 오빠가 뭐 있구나? 아, 뭐야? 아, 아무튼 쓰는 게 뭐 있어 반칙이야. 바지? 아, 응방 쓰는 게 뭐 있어 반칙이야? 반칙이야. 아, 이거 반칙이지. 아, 이거 반칙이지. 아 나인데 아니야 나 지효언니 못 이겨. 지효언니 못 이겨. 지효언니가 진짜 짱이야. 지효언니가 진짜 짱이야.